시작했어요. 방송중입니다. 시작했어요. 형구 지금 형구 나가고 있어. 형구야. 들어오셨어요. 하트 올라와. 벌써 지금 나도 보여줘요. 벌써 지금 1300분 들어오셨어요. 안녕. 안녕. 인스타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 첫번째입니다. 우석이 인사해 우석이. 우석이 나와야지. 텐터스틱 안녕하세요. 페다우린다. 우리 펜타곤 인스타 라이브 처음이죠. 처음이네요. 일단 소감이 어때요 키노? 저요. 인스타 라이브는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방금 라이브를 끝나고 와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죠. 라이브 방송이라서 라이브 한번 시험을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활동 때마다 왜요?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닐 거예요. 가까이서 보시면. 저희의 마스코트입니다. 형 개구리인데 정개구리에요. 아직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름을 공모? 공모죠 공모. 후보가 몇 개 있죠 저희가. 여기서 당첨된 친구에게 경품이 있나요? 박수 어때요 박수. 박수. 박수 마지막에 엔딩 장식하세요. 아 그래요 엔딩 엔딩. 이 친구가 투샷으로 엔딩 마무리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후보. 영원님부터 말씀해 후보. 제가 첫 번째 했던 거는 펜구리. 펜타곤과 개구리를 합쳐서. 펜구리. 좋아 좋아 좋아.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개굴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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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개굴곤. 너무 좋아. 오 개굴곤 오 개굴곤. 저도 있죠. 확실히 유력한 후보죠. 폴짝이. 폴짝이. 폴짝이요. 폴짝이요? 하늘을 높이 폴짝폴짝. 귀엽잖아요. 두 번째 후보. 두 번째요? 네. 하니까 안 했는데. 저 보고 있어요. 개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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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한 번 보는데. 버스로 변신할게요. 개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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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 사람. 저요. 민식이요. 김민식. 귀엽다. 민식. 민식. 민식이. 아니야. 민식이. 민식이. 안녕하세요. 민식입니다. 저는 좀 멋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데이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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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짝. 폴 짝. 어. 폴 짝. 폴 짝. 그러니까 짝이 성인거지. 폴 짝.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완벽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짝폴이에요. 짝폴. 아 짝폴. 근데 이제 영어 이름이니까 폴 짝. 야. 대박이다. 너무 좋다. 근데. 폴 짝. 귀여운 폴 짝이에요. 그러니까 폴 짝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아 짝폴? 손은 왜 뜨잖아. 너가 흥을 깼으니 빨리 춤을 춰라. 네. 뭐야? 폴 짝. P-A-U L ч. 그럼? 그렇죠. 그러면. 폴 짝. 넌 너무 귀여우니까. 성을 조금 길게 만든거야. 엘렉산더 카시아스. 수아비 에르난데스 폴 짝. 폴 짝. 너 춤춰야겠다. 그렇다리 부족. 아. 폴 짝. 폴 짝. 폴 짝. 앞으로 성장 폴 짝. 폴 짝. 그러면 후버 두개 뽑아가지고. 그중에 하나 다수결 해가지고 민식 저는 개굴곤 개굴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개굴 진업 저 개굴곤 폴짝 저는 폴짝 나 개굴곤 3대3 저 개굴곤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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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민식이 하나 개굴곤 개굴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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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러면 영어 이름 폴의 한국 성 짝까지 형 근데 영어 이름 폴이 내 이름이야 아 그거랑 무슨 상관이 나는 무슨 상관이 없으니까 난 너무나 폴이라고 부른 적이 없네 난 넌 폴인거 상관없네 난 넌 폴인거 상관없네 넌 스톤 아니야 스톤 스톤 아니야 스톤 너 라이트 스톤 아니었어? 여기 오기장이야 영어학원에서 그럼 폴짝으로 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야 폴짝이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영어 이름은 폴이에요 폴 홍석이 형이랑 홍석이 형이랑 투샷으로 공모를 하신 분과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엔딩 한번 해주세요 왕일거야 이거 솔직히 이거 물어볼게요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저희 해외 팬 여러분 Here's Paul You can call him Paul And whoever is Korean You can call him 폴짝이 두개의 이름이 공존하는거구요 He has an English name and a Korean name 두개 다 불러주시면 되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폴짝입니다 Yeah Thank you for your support 감사합니다 우리 더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서 만나도록 해요 지금까지 펜타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펜타곤이었습니다 안녕 이야 개굴군 개굴군 저 이거 처음 해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개굴군 춘, 황 다 종료있다 안녕